경희성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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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이 있어야 됐네 이친 그리핀 혼자 물고 뭐야? 맞아? 어? 빨리 빨리 어? 일꾼을 1%라는데? 어? 어? 지워봐 빨리 4링으로 변제를 한번 때려주고 어? 어? 야! 아! 진짜 목다 진짜 목다 버리고 싶네 진짜로 아유 진짜 언제 아유 진짜 벙커 진짜 아니 이 굿 벙커를 못 박냐 이 목다 자식아 아 목다형 피켜 이 새끼야 스페어 이 새끼야 스페어 이 새끼야 스페어 이 새끼야 진짜 이씨 어유 정말 아 아니 저거는 견잡하니까 존나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드라곤을 가 뭐야 이건 또 아줌마 아줌마 아유 진짜 이거 망아 빨래 아유 진짜 아 이제 열받아 죽겠네 처음부터 진짜 처음부터 혈압 부르게 하지말라고 처음부터 혈압 부르게 하지말라고 아니야 아니야 테시 뭐해 테시 야 켜놈 안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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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답답하면 테니시가 욕을 하고 나가겠어 테니시 아 테니시 욕을 하고 나오겠어 저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어허허허헛 어..잠깐만이야 와 한마리 일부러 한마리 남겨놨었네 와 낚시였어 이거? 와 한마리 생겨놓고 나머지 껴갖고 지쳤구나 아 왜이렇게 아우 잠깐만 육군 보내면 안되는데 육군 많이 사야 돼 한 번 더 안다 갈아야 돼 육군 들어갈꺼거든 어 로그에 있어 와봐 여기서 일하고 싶지않아 일하고 싶지않아 일하려고 공중인거 같은데 공중인어필탈 보면은 푹 깨져도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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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대화형님 어서오세요 아 퀴즈가 올 때가 됐는데 멀티를 먹는데 멀티를 견제하긴 해야하니까 멀티를 먹는 것보다 멀티를 견제하는 것보다 멀티를 죽이는 게 낫긴 하거든요 빨리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잘해 세밤한테 죽었어 그 드라이브 이따 위조 다우씨가 탈이 이제 떴거든요? 떠도 업클이 내가 좋아서 업클이 좋아서 이러면 우리가 좋아 아 주림님도 어서 오세요 빛값 형님도 어서 오세요 엘리넨도 어서 오세요 엘리넨도 어서 오세요 엘리넨도 우리가서 그분도 적응이 있어요 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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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캔좀 뿌려봐. 스캔 200이다. 스캔. 센터. 여기저기 좀 뿌려봐. 스캔. 내 방 다 있잖아. 하나. 더 뿌려 더. 아니 센터 뿌리라고 진짜. 정력 뭐 뽑았는지 볼라고 뿌리라는 건데. 아니 다까봐. 이익 좀 확인할라고 뽑았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크아콘 있는지만 좀 봐봐. 좋아. 어차피 끝나거든요. 방어 많이. 다크아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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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치팀합니다 이제 무조건 치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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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할게요 스타를 못할 뿐이지 뭐 머리가 그렇게 해요 그러냐고 그렇다고 윤도형이 뭐 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좋아 풀토 믿어볼게 윤도형 풀토는 잘하니까 상대 잡았나 본데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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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있네 힘내 잘하고 있어 상대방이 어? 지금 목이 있단 말이야 어쨌건 여석이 목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잘 견제를 해볼게 힘 내고 흫흫흫흫흫흫흫 Chesok üyorsun기달다 흫흫흐흫흫흫 흫흫흫 흫흫 괜찮아? 흫흫흫흫흫흫 죽어가죠 흫흫흫 형 괜찮아 괜찮아 어 할만해 안불리 아니 나는 아까 저걸로 말 잡았어 가서 나도 할만큼 했어 힘내 힘내 잘했어 탱글 탱글 천천히 야 문제가 있어 리바 나오거든 상대가 나름 컨트롤은 잘해 근데 나름 한 50% 평균 60% 까진 안되고 50% 넘는데 나름 컨트롤은 잘해 대신에 이제 뒷심이 딸릴거야 왜냐면은 3회 처리를 링을 했기 때문에 위탈이 없거든요 위탈이 없으면 문제가 뭐냐 워어억 제발 워 시발 어 어 방심하던 리바 없이 지는거였네 다행이다 워어 어 어! 아 얘가 너무 무걸 자 일곱시라도 좀 많이 펼쳐 이거 제가 하이템블러로 잡아줄게요 이거 만들 좀 해야되거든 아 마늘 좀 많이 했다 꽤 많이 많이 했는데 꽤 많이 좋아 파트라 꽤 많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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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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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리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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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리인가?